깨어있음이 딱 안착되게 만드세요. 그게 참나를 현실화하는 방법이에요. 참나를 현실화하려면 참나는 저세상 겁니다.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에요. 깨어있는 마음은 이 세상 거예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참나가 하나님이라면 깨어있는 마음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계에 들어온 참나란 말이죠. 이 세상에 들어온 참나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늘 예수님 볼 수 있으면 하나님 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무형의 참나를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참나와 딱 하나인 그 애고의 마음 깨어있는 애고, 깨어있는 애고, 깨어있는 마음을 늘 내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연결되겠죠. 그게 관건이다. 처음 견성할 때 관건은 그 깨어있는 마음이 안착되는 거에요. 그러면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마음이 진짜 참나랑 하나 된 그러니까 쇠공이 있으면 제가 불덩어리가 있고 쇠공이 있으면 불덩어리랑 쇠공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불덩어리가 쇠공이 불덩어리 때문에 타오르면 그 타오른 쇠공은 쇠공인데 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의 자리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뜨거웠다가 차가워지는 게 가끔 참나 만나서 황혼했다가 다시 식어서 차가워지면 이건 참나랑 연결이 끊어진 거죠. 본질적으로는 안 끊어졌겠지만 현상적으로는 끊어졌죠. 나는 참나를 못 느끼니까. 식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접속해서 타오르게 하고.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공부 과정이고요. 그다음 목표가 뭐여야 되냐. 은근히 꾸준히 계속 몰아가세요. 공부요결은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밖에 없습니다. 잘 안 돼도 좌절은 계속 오게 돼 있고요. 애고가 힘들어요. 내 역량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기 역량 안에 살면 편하죠. 넘어서야 되니까 힘드니까. 그때마다 애고가 큰 좌절을 겪게 돼 있고 나락에 떨어진 기분, 온갖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도 올라오는데 그때 살짝 다시 은근히 일을 하는 게요. 막 요란하게가 아니에요. 은근히 살짝 다시 기본으로 돌아오는. 다시 들이시는 호흡 보고 있고 가볍게. 애고가 난리치고 우울증에 빠지고 온갖 걸 겪고 있더라도 한구석에선 애고가 조용히 다시 내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요결이에요.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 몰아가기라는 거는 나는 꼭 이걸 잡겠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갈 뿐이지. 좋은 결과가 나게 몰아갈 뿐이지. 딱 나는 이 결과를 얻어야 돼 하면 이건 집착이에요.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잡으려고 지금 눈 뒤집힌 거죠. 몰아가기는 물고기 잡을 때요. 이쯤에 물고기 있다 하고 몰아가는 거지. 딱 너를 잡으리라 하는 거는 작사를 던져야죠. 그래서 그럴 거면. 은근히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잡히게 돼 있거든요. 올바른 방향으로만 몰아가면 반드시 결실, 뜻밖의 결실. 서프라이즈한 결실이 나게 돼 있어요. 선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꾸준히 방향 잡고 몰아가는 겁니다. 그럼 마음이 기대도 안 해야 되고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럼 좌절도 없죠. 기대도 안 하니까. 다만 방향만 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만 잘 잡은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꾸준히. 티 안 나게. 조용히. 그러니까 조용히 호흡해 보세요. 난리 치다가도 조용히 들이시고 내쉬고 하다 보면 세상이 바뀌어버립니다. 판이 바뀌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싶게 다시 평온이 와 있어요. 먹구름이요. 하늘에 막 무섭게 벼락치고 할 때는 순간적으로는 하늘이 절단 날 것 같지만 잠시 돌아보면 구름 흔적도 없게 사라진 그런 경험들을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그때 큰 깨달음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허망하구나. 지금 날 괴롭히는 수많은 번뇌라는 게 이렇게 잠깐 내가 마음 딴 데 돌렸다 와보면 그새 흩어지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온 적인데 딱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참나 안에 녹이면서 아무리 힘드시고 공부해서 좌절이 오건 제가 요즘 완벽주의 얘기도 또 질문이 나와서 많이 한 적이 있는데 딱 애고가 완벽주의를 부려요. 별게 완벽주의가 아니라 내 목표한 대로 돼야 된다는 게 완벽주의예요. 애고 양이 안 차면 찜찜해 죽겠어 하는 게 완벽주의지 별거 아니에요. 그거 내려놓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것도 애고는 원래 그런 게 맛인데 억지로 놔줘요. 그러니까 애고가 힘들어하고 죽겠고 할 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로 돌아오실 거. 다만 내 할 일은 하야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세요. 생각보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이 되게 한계가 있어요. 역량과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최선만 다 하시고 사실 더 할 게 없어요. 보통은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죠. 전전긍긍하고 있고 더 할 게 없는데 괜찮아요. 더 할 게 없는데 거기서 그럴 게 아니라 더 할 게 없으실 때는 빨리 은근히 꾸준히 몰아가기로 뭘 하시느냐 깨어있는 마음 유지 진리탐구 강의 듣기 강의 듣고 경전 보면서 진리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해봤자 내가 어차피 자명찜찜 판단을 해야 내게 되니까 깨어있어야죠. 깨어있는 마음 유지 참나 접속해가지고 깨어있으면서 진리탐구하는 이거 강의 듣는 거 경전 보는 거 책 보는 거 이걸요. 재미붙이셔가지고 하루에 일일일생이잖아요.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목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셔도 하루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 최선은 다 해놓고 더 더 어떻게 해볼 거 없나 이렇게 분주하게 마음 쓰다가 괴로워하거든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공부하는 분이 남는 장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공부하세요. 더 할 게 없을 땐 공부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공부하는데 더 해줄 게 없으면 뭐해요? 기도하죠. 절에 가서 기도하죠. 불공을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죠.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게 합격 불합격을 떠났어도요. 그게 막 꼭 소원 성취가 되냐를 떠나서 그 시간에 집에 있으면 번뇌망상의 스타일이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게 낫죠.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요. 그 시간에 좋은 일을 하세요. 복받을 짓. 그러니까 내 공부에 도움될 짓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그러면 일일일생이니까 내일 것까지도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만약에 가족관계에다. 가족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그거 했으면 더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더 더 혼자 완벽주의에 빠져가지고 애고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런 말은 의미가 없죠.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는 생각은 제 얘기했죠. 찡그린 고든 침팬치 안 이쁘다. 가족한테도요. 더 잘해주려다가 혼자 좌절하고 있으면 가족들 불편해요. 이것만 주고 딱 갔으면 좋은데 제가 더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울고 있고 그러면 그냥 아까 좋아하는데 선물 받을 때까지는 왜 저래요. 작정을 하고 왔나 먹이려고 왔나 나한테 딴 생각을 하기도 안 들어요. 원하는 결과도 안 나와요. 그 사람 마음은 사실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순수한 동기지만 도움이 안 돼요. 뱀에다 다리 그리는 건 똑같아요. 시간 남는다고 다리 그리. 뱀이 아닌 게 돼버려요. 더 잘하려다가 망칩니다. 딱 이게 최선인 것 같으면 빠지세요. 빠져서 뭘 하느냐 의미 있는 공부를 하세요. 보람 있는 공부를 하세요. 이런 분이 반드시 큰 공부하시고 큰 보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매일매일 계속 공부에 투자하는 분. 헬스 하시는 분들 헬스장들이 실현당했어? 헬스해. 뭐 했어? 뭐 해. 요가 하시는 분 그러게 얘기하겠죠. 괴로워? 요가해. 뭐 해. 하체해. 오늘 뭐 시험 떨어졌어. 그럼 하체해. 시험 붙었어. 그럼 하체해. 이런 느낌으로요. 오늘 지금 가족들한테 뭐 할 거 다 했어? 그럼 또 공부해. 이거예요. 공부해. 뭐 하겠어요. 공부해. 애고도 좀 돌봐줘니까 애고 기분 내는 거 좀 매겨주고 보여주고 오감 조금 만족시키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해줄 수 있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할 거냐. 공부를 한번 즐겨보세요. 요 취미를 붙여보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